ㄴㄴㄴㄴ 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 이거 맞죠 이거 이거 짚어 이거 재밌어 예 ㅎㅎㅎㅎ ㅎ ㅎ ㅎ ㅎ 까부는게 딱 쪼꼬 수준이다 ㅎ ㅎ ㅎ ㅎ ㅎ ㅎ 나 지금 보너스 타야된대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이거요? 아 맞아 게임기 ㅎ 8피트 게임기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ㅏ 아 이거요 ㅎ ㅎ ㅎ ㄹ ㅎ 저녁 이거 나름 인싸게임이야 이건 이건 인정 나도 집에서 게임기로 했으니까 내일은 아싸게임하는거야 남들 잘 안하는거 보통 여산사랑 아 그거 인싸게임인가 모르겠어요 그건 오락실에서 안했었어 그건 오락실에서 못봤었어요 저 때는 노래조청 아 왜이래 아이씨 아 잠깐만 늦게 나간다 뭐가 아이씨 아 이걸로는 되는구나 아 쟤네 똥구멍차야되는데 그치 똥구멍차면 보너스요 어 왜 안나와서 아이씨 똥꼬 똥꼬를 노려야돼 아하 똥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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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예쌰 똥꼬 똥꼬 에 똥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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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에 2주일 게임 그 뭐지 저 아시는 분 알려줘봐요 저 좀 모르겠네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으 으 되게 재밌었던 게임 같은데 그거 뭐지 제목이 저거 아시는 분 저거 나도 궁금하네 뭐지 아 아이엠 쏘리 아이엠 쏘리라는데요 아이엠 쏘리 짱더리랭더리랭 짱더리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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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엠 쏘린 짱더리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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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kinderg잇 아이엠스토리로 알고 있는데? 아마 맞지 않나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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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야씨 막 어렵다 하하이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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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열어구구 도취벌부 그거 그거 유명하지 않나? 그죠 아우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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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아파 아 아파 아파 야 너무 아파 아우 활 키고 있어 아우 쪼꼬 뻔치볼 가지고 놀아 아파 아 이거요 오락실 버전이랑 좀 다른가 봐 저는 오락실에서는 이거 안 해보고 게임기로만 했었어 나 이거 오락실에서는 잘 못봤어 아 간신히 겠다 아 아파 아우 쒸 어우 내 몸이 나만하지 않겠네 아 장난감 몸이 아 고양이 장난감 그거 다이소이도 팔지 않아요 그런거 아 씨 눈 안오는 날 사다줘야지 아 아 장난감 좀 많이 사줘야 어 아이고 얘 많이 쎄있니 얘 뭐 재밌는 영상 공간인가봐요 영도 영도 예 감사합니다 에? 끝났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어 저거였구나 뭔가 있네 야 그거 묻지마 위험하게 노는데 너무 안 되겠다 감사합니다 아 저게임이었구나 어떻게 하셨지 저게 맞대요 고게임 도사님 다 되셨네 어? 원래 관심있어 있으셨나 저거 어떻게 잘 아시죠 나도 저거 어디서 많이 보긴 봤는데 제목은 몰라 첫번째 거랑 같다 같은거 같다고요? 다르지 않나? 가다보면 다를걸요? 지금만 그렇지 가다보면 아마 다를거요 좀 다르네 아까 던지는게 다르네 약간 다르네 약간 에이 난이도만 조금 다른거 같은데요 아까 저거 그 2주일나오는거 한번 해볼듯 이거 끝나고 응 화장실 한번 갔다와서 아우씨 아우 노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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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뭐야 로보트 나오네 아니 나 voices 저런거 안나오네 호우 호우 아이씨 뭐야 야 이거 왜 그렇게 많이 남어? 음? 풍 sec 아냇 이주인 저거는 아까 그건 내 일하자 아씨 갈 틈이 없네 아우 그지같아 이씨 아우 열받아 아우 열받아 아우 열받아 어떻게 그럼 어떻게 까라는거야 이거 대체 어 안맞네 패턴이 아주 그지같아요 여기까지 깨야겠다 아우 집에서 옛날에 이거 게임기로 했어요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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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성 게임보이고 알라딘보이 거기서 이거 할 수 있었어 그때 나 게임기로 했어요 나 이거 오로시에서 해본적도 없어 삼성 알라딘보이 이겼다 근데 이건 배경이 안 바뀌어 근데 이건 배경이 안 바뀌어